안녕하세요 쑥다육 tv 입니다 남동 다육 다육이들 오늘도 조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경하시라고 가르시아 랑 가이아 이렇게 보여 드립니다 마디바 프릴도 이렇게 보이죠 대품이에요 소인제금 소인제금이 3만원 이라고 합니다 화분도 큼지막하네요 녹도 잘 들고 색감도 잘 금이 들었네요 저도 하나쯤 가져보고 싶네요 사이즈 이렇게 재봤는데요 사이즈가 괜찮더라구요 아이보리가 4만원 짜리가 있구요 뒤에거는 10만원 짜리에요 엄청 따글 따글하고 완전 제품이거든요 화분도 큼지막하구요 다 뒤에거는 10만원 짜리에요 소인제 탐난다 오렌지 물로가 8천원 이라고 합니다 색감이 너무 예쁘네요 블랙코크 6만원 이라고 합니다 플로리 디티가 2만원 짜리에요 플로리 디티가 25,000원 이라고 합니다 너무 예쁘죠 핑크 샴페인이 18,000원 이라고 합니다 TM 24,000원 이라고 합니다 TM 24,000원 이라고 합니다 앙코르 군생 인데요 삼두 6만원 이라고 합니다 너무 예쁘죠 한 개만 사도 3만원 4만원 하더라구요 근데 삼두로 사면 더 싸지 않을까요 삼두 6만원 입니다 너무 예쁘네요 드르너 어딘 금인데요 12,000원 이에요 금이 잘 들어가 있네요 너무 예뻐요 맑아서 체리안타지 군생이 예쁘기도 너무 예쁜데 이렇게 삼두 짜리가 15,000원 이라고 합니다 한번 구매해서 키워보고 싶어요 저도 얻거든요 여러분도 구경 가셔서 하나 들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업고 오세요 주피터는 12만원 이라고 합니다 통통하죠 프랭크 합은 20 정도 되는 것에 9만원 입니다 색깔도 이쁘고 너무 이쁘죠 리디아 4만원 이라고 합니다 피가르가 4만 5천원 이라고 합니다 합은 20 입니다 배선 6만원 입니다 배선 6만원 입니다 앙블리가 5만원 입니다 색감도 이쁘고 너무 이쁜데요 저도 못 들어보던 이름이에요 맑은 레보니가 4만원 이라고 합니다 맑은 레보니가 4만원 이라고 합니다 사이즈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사이즈 큰거는 4만원 이라고 합니다 사이즈 큰거는 4만원 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카이즈인데 15만원 와 크다 15만원 커요 커요 제 것보다 커 제가 가지고 있는 카이즈보다 훨씬 커요 화분이 크네 화분이 커 화분이 10cm 짜리에요 10cm 짜리 꽉 채웠어요 얘가 큰거에요 아 똥똥해 똥똥해 카이즈가 돼지야 돼지 돼지야 돼지 카이즈에요 돼지 카이즈에요 요거는 안젤이나 7만원 화분을 제가 이렇게 산들 자꾸 보여 드려야지 한 번씩 눌러 오시지 클리앙 8만원 와 클리앙 너무 이쁘다 제가 저번에 한번 올렸었죠 루비클론은 또 뭐야 4만원 루비클론 4만원 한협이에요 와 뚱뚱해 숙다육티비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이구요 제가 또 화면 보시면 화분을 이렇게 올렸잖아요 근데 가격도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그냥 잠깐 사이즈만 재보고 이렇게 영상에 잠깐 담았어요 다음에 가면은 찍을 수 있으면 찍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열심히 이렇게 한다고는 했는데 부족한게 너무 많아서 저 혼자 머리를 싸매고 눕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뭐 부족하지만 부족한대로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정말로 정말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예쁜 주말 보내시구요 하트하트 좋은 영상을 담고 싶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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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